수정 기술 제가 약간, 음 그런 자유로운 그런 시스템 속에서 더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많이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뭔가 나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되게 쿨갈처럼 있네. 형은 옥수과의 아니에요? 난 약간 그 회사 이사님처럼 이 모습. 그죠? 재범님! 네, 반갑습니다. 재범님. 오, 재범님. 솔직히 이제 좀 오랫동안 이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빵 터트려야겠다 했는데 이미 벌써 기사가 두 번 났어. 아, 그죠? 일단 저랑 차차랑도 작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해봤잖아요. 일단 걱정 반 기대 반이고요.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좀 자유로워서 저는 좋았어요.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. 근데 이거 까매지게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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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줄까요? 같이 찍는 게. 어...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했던 얘기들을 다 해서 재밌었던 것 같고. 사실 조금 약간 제가 약간 음 자유로운 그런 뭔가 시스템 속에서 더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오다 보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약간 그런 좀 조심성 있게 얘기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죠.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아. 이거? 형이 그 처음에 얘기 좀 해보니까. 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랑 첫 번째까지. 어, 내가 괜찮은 것 같아. 그래, 이거 올릴게요. 이거 몇십 번이라고? 이거 67번. 67번? 그래, 나한테 얘기해. 혹시 그냥 배처럼 틀어줄 수 있나요? 들게. 안녕하세요, 형님. 안녕하십니까. 네, 많이 들었습니다, 형님. 아, 조만간 봐요. 네네. 아, 이거 써도 돼요? 이거 써도 돼요? 네, 알겠어요. 나 이제 시작하려고. 해볼게요. 네, 좀 몇 번 일단 들어보고 그냥 멜로디 좀 해볼게요. 아, 그냥 바로 녹음으로 틀어주세요. 한번 해볼게요. That's it. quarter! transparency I want you to be so fine And I want you to not die that it is so fine 한글로 들어볼까요? 아니요 아니요 Just tell me who want it To die I want you to be mine I want to get some mon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누구신가요? What up?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? 이렇게 보이는데 나도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어 소름이 돋는다 진짜 같은 회사에서 만날 줄이야 형 나 진짜 오랜만이다 레알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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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작업은 하고 있어요? 재범이 형이랑? 재범이 형이랑 어제 한 곡 끝났어 너무 재밌다 근데 그림이 인재범이 각자로 방송 아니야? 어떠세요? 형이 장난하던데 왜 어떠세요? 평가가? 형이 원하는 뭔가 형의 색깔이 이런 느낌이구나 좋은데? 예를 들어서 댄스여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데 이런 거면 저희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쵸 형 혹시 형 왜 그래? 아니 아니잖아요 형 형 형 왜 이렇게 더 능글맞아 옛날에도 야 성격 참 유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능그렁이 수준으로 이미 선수들이니까 그쵸 이미 선수들이니까 이미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지 딱 춤출 때는 뭐 편집 가능하다고 하면 단원테이스 아니라고 하면 일단 초코모어 때문에 그냥 그냥 밖에다가 넣는 건 없군요 아 한 번도 안 좋게 네 여기다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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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은 정신이 없어서 뱀은 정신이 없어서 내가 맞추고 가야 돼? 어깨가 몸을 쓴다고 해서 그래야 리듬이 보이지? 어깨가 쓴다고 하면 리듬이 안 보이지? 한 번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보인다 세븐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지켜보는ines 안 돼 안 돼 이거 많이 도전하는데? 이런 거 아니는데? 쁘 조금 더 보인다 덜어져서 멍키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데 보여도 이제 너무 모여있어서 다리가 아 안 보이니까? 아 밖에 오는 거 같아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야 이따가! 네